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고춧가루 김밥을 준비했구요 고춧가루 계란물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아, 맛있네. 오늘 놀래 어디 갔다 왔어요? 오늘 놀래 안 갔어? 오늘 수록이 좀 만졌죠? 방, 저거 어디서. 아, 맞아. 내일 놀래 간다 그랬다. 응. 내일 열 수쯤에 갔구나. 한 거리 가도 또 그래. 열 수쯤에 갔는데. 와, 그냥 하려고 했어요. 맘 딱 틀려 그랬어. 한글래. 오늘 어디 간데 몰라요? 서거프. 서거프 간데? 서거프 간데? 서거프 간데? 서거프 간데? 서거프 간데? 사람. 오늘 하루 제일 저희 센터에 있었어요? 응 밖에 안나오고? 응 물 퍼르그린만 맛있더라 이게 수요일날은 청소도 하고 나을 습관하네 나을이 아니면 6일 습건데요 10월 3일까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엄마는 7일 쉬어야 되는데 10월 4일날 병원 또 가야돼 그럼 10월 1일 날 10월 4일날 병원 가야돼 병원 갔다가 주간복 가실래요? 응 병원 갔다가 주간복 가실래요?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질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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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